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오르면서 6개월 만에 해외 경영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출장길에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테마인 로봇주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 확인해보시죠.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LG까지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로봇산업에 다시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의 인수합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산업에 대한 이야기 차장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글쎄요. 일단은 로봇산업 하면 4차 산업과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이라는 빅트렌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쪽으로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트렌드를 우리는 파악을 해서 옥석가리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어느 기업이 정말로 이런 대기업들과 협업하면서 해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대기업단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이라는 분야가 아직까지는 개화 초기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가에 주는 영향도 아직까지는 미미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작은 기업들, 강소 기업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분명히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대기업들 지금 굉장히 투자 행보를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터뷰를 했을 때 한 6월 초 정도에는 좋은 소식이 나올 거다. M&A와 관련된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로봇 쪽에 대한 M&A가 아닐 것이냐. 삼성전자가 약간은 또 후발성 뉴스를 좀 냈다라고 보여요. 기존의 LG전자가 굉장히 지분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먼저 로봇에서 선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가 불을 땡겼죠. 그러면서 주가가 정말로 LG전자 활대하는 다른 양상들을 보이면서 정말로 최고의 기업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주가 흐름이 나왔어요. 거기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인수하는데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봇,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인정을 하고 이 트렌드를 글로벌 빅트렌드로 만들어가면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커다란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국내 굵직한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하는 만큼 산업에 대한 관심도도 최근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다만 국내에서 로봇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서비스 로봇을 생산을 하기 위한 기업들에는 좀 맞지 않다. 단계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산업용이 아직까지 큰 건 맞아요. 한 52%가 아직도 글로벌로 봤을 때는 작년 말 기준입니다. 52%가 산업용이기 때문에 서비스보다 아직까지 그 분야가 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유를 거치면서 산업용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서비스, 비대면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8% 정도 수준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과 그리고 그에 관련된 부품 위주의 시장이 좀 형성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뭐하는 곳이죠? 가전제품들 굉장히 글로벌급하고 큰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야가 가전 분야거든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가전들이 많이 판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닙니다. 이미 판매된 많은 가전들을 로봇, 인공지능, AI 전부 다 연결시켜서 사물인터넷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스마트홈, 컨트롤할 필요 없이 로봇이 알아서 자동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마 서비스 로봇을 실현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꿈일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서비스 분야가 급속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대기업들이 서비스 로봇에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봇 산업 중에 서비스 로봇의 산업령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로봇주가 정말 소문에 의해서 기대에 의해서 극등락을 너무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주의 분들께서는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유효하고 그리고 차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좀 관심 종목이 있으시다면 한 종목만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저는 항상 로봇 얘기할 때는 이 기업을 좀 빼놓지 않아요. 에브리봇이라는 업체인데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 주부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제품일 거예요. 물걸레 청소기인데 자율주행을 하면서 청소를 하죠. 그런 기술들이 지금 접목이 돼 있는 거고요. 라이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상 집안의 어떤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생각되는 최종 단계, 4단계 이런 자율주행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0에서 4단계까지 총 5단계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무수하게 많은 인자들이 포진해 있는 도로 상황이라든가 이런 쪽들에서 필요한 거고요. 어떤 농기계의 자율주행 그리고 집안에서 청소하는 로봇의 자율주행 이런 단계에서는 그런 고단계의 자율주행이 필요치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기술력이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지 않아도 이게 보급이 크게 될 만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해왔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정말로 선달린 청소기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불편하다고 뭐가 나왔죠? 무선 청소기 나왔습니다. 지금은 무선 청소기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봇에게 시켜놓고 나는 다른 일 하거나 내가 밖에 외출했을 때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해놓는다.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요를 촉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로봇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자금력을 가지고 지금은 R&D예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전자에서 지분 투자한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협업관계를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매출처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에보리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청소기의 OEM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비스포크 브랜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쪽과 관련해서 어떤 청소 먼지함까지 갖춘 이런 청소기들 대략 가격대 보니까 한 120만 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격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이라든가 시간 절약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수요가 저는 급증할 수 있다. 그리고 차츰차츰 더 보급이 된다고 하면 가격도 낮아질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꿈꾸는 건 이겁니다. 지금 단순히 자율주행 청소기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이족보행 로봇, 정말로 관절 꺾이고 이런 로봇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누구랑 할 거냐예요. 이미 기술을 축적해놓고 같이 제품 개발을 하고 협업을 했던 기업들이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까지만 짧게 제시해 주시면.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가 부분부터 한 6만 4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정고점 8만 3천 원 잡았는데 숫자가 찍히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미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매년 창출하고 있어요. 이게 더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면서 추가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의 현재 조가가 지금 3만 원대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가격대를 3만 2천 원인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3만 원 초반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